각 후보들의 공약에 앞서 챙겨봐야 할 것 중에 하나는 정당의 정책 공약일 텐데요. 거대 양당의 충북 공약을 들여다봤더니 기존 SOC 현안 사업 위주의 상당 부분은 내용이 겹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차별성 없는 정당 공약, 유소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충북 제1공약으로 중부내륙특별법 전부 개정을 내세웠습니다. 충북을 포함한 내륙 연계 지역을 균형발전 거점으로 육성하겠다는 겁니다. 청주국제공항 민간활주로 신설과 CTX 조기착공, 오송역 복합환승센터 조성, 중부내륙고속도로 확장 등 대규모 철도 교통 SOC 사업도 약속했습니다. 또 서원구 주민들의 수건인 청주교도소 이전과 종합스포츠타운 조성도 공약에 반영했습니다. 수소 특화단지 조성과 방사관 가속기 활용 지원, 카이스트 오송바이오메디컬 캠퍼스 조속 추진 등 미래산업 지원도 아끼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다만 재난시스템을 체계화하고 통합관제센터를 구축하겠다면서도 오송참사에 대한 언급은 생략했습니다. 국민의힘은 7개 부문에 걸쳐 43개 세부 사업을 공약으로 내놨는데 대부분은 앞선 사례처럼 정부 예산이 필수적인 충북 SOC 현안 사업이었습니다. 5개 부문 15개 세부 공약을 내건 더불어민주당은 오송참사 책임자 처벌 등 참여형 재난대책 마련을 첫 번째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실용적인 저출생 종합대책으로 결혼, 출산 지원금 확대를 제시하고 신성장수도 충북을 위한 방사관 가속기 성공 구축과 K바이오스케어 조기 조성도 약속했습니다. 또 충청권 광역철도와 충청 내륙 고속화도로 조기 완공, 청주공항 활주로 등 시설 확충과 중부내륙특별법 개정을 공약했고 복지 문화에선 체육시설을 늘리고 충북형 복지 예산을 확보하겠다고 했습니다. 국민의힘이 공약한 청주교도소 이전은 민주당이 이미 이전부터 추진해왔기 때문에 새로운 공약으로 제시하지 않았다는 설명입니다. 민주당의 경우 현안 사업을 세부적으로 모두 담지는 않았지만 마찬가지로 SOC 사업에 상당 부분을 할애했습니다. 충북 지자체들이 요구하는 현안 사업 위주의 공약 제시가 여전히 이뤄지고 있는 셈입니다. 관건은 실천 가능성입니다. 재원 조달 방안이 뚜렷하지 않고요. 언제까지 할 것인지에 대한 기한도 정확하지 않습니다. 재정 계획이 뚜렷하지 않은 것은 이행 가능성이 높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런 가운데 충북이 백지화를 요구하고 있는 KTX 세종역 설치는 민주당이 세종시 지역 공약으로 채택한 반면 국민의힘은 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제2진무실 조속 권림만 명시했을 뿐 세종시 지역 공약에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민생부터 현안 해결까지 어떤 정당의 공약이 충북에 꼭 필요하고 실현 가능할지 유권자들의 현명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HCL 뉴스 유소라입니다.